월간 또신 이번에는 런치 나는 이게 내가 또신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너무 또신 영상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려고 내가 3월에 간 거는 찍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의외로 내가 그동안 영상을 막 일주일에 3개씩 올린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영상 간 텀도 꽤 되고 그 남아있는 스신 영상이 없더라? 그거 찍을걸? 그거 안 찍어가지고 내가 그 쇼츠로 올린 거 되게 뜬금없었던 거 있잖아 그 스위모노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쓰신 영상에서 그 셰프님이 내 영상을 보시는 것 같다 항상 챙겨보신다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게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면은 나올 때가 많아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그때 아마 뭐 그 장국 나오는 타이밍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 파 이렇게 채 썰어서 넣은 스위모노가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셰프님이 기억하시고 그거를 이제 내주시면서 내가 어?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? 그랬더니 요청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쇼츠에다가 올린 건데 뭐 그냥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망한 드립이지 암튼 이게 런치코스다 보니까 그 스시 먹기 전에 이제 코스 초반에는 츄마미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 빵이 없는 전복튀김 원래는 그 처츄마미라고 연병 떠는 와사비도 이제 처음엔 안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니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전복튀김이 뭐 말하면 입만 아픈 것만큼 이 니기리 도 초반에 세 개가 거의 항상 고정이거든 이것도 말하면 입만 아픈 맛이야 일단 처음에 도미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오리이까 그 다음에 시마아지 이렇게 세 개가 거의 항상 고정으로 나오지 근데 사실 2월달에 시마아지는 그닥 할 말은 없고 3월에 안 찍어놓은 시마아지가 이번에 다녀왔을 때 쓰신 시마아지가 진짜 맛있었거든 그리고 요 새우를 볼 때마다 그 사실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근데 셔프님이 원래 영상을 쭉 보시잖아 그래서 부담 가지실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 예전에 내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얘기했더니 다음에 갔다가 보여주시더라고 그 뭐 물론 그때는 쌀새우였지 지금처럼 단새우가 아니라 그 저글링 가엣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셔프님이 부담 가지실 것 같은 거지 뭐 스위모노 같은 거 뭐 원래도 뭐 한 번씩 내던 거니까 그래 뭐 안 낸 지 한참 됐으니까 이거 한 번 내자 하고 낼 수 있어 근데 저글링 가엣이 이런 소리 하면은 아 나 이 새끼 이것도 보여달라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좀 많이 아끼고 있었지 갈치구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근에 왜 스기타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난 한국에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 갈치는 한국이 좀 더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빵의 크기 이런 거보다 뭔가 이게 더 기름져 저 뱃살 쪽 봐 저거 얇긴 한데 기름 막 미쳤잖아 지금 내가 젓가락으로 떼어낸 저 뱃살 부분 저 부분만 썰어가지고 그냥 니기리 해먹어도 맛있겠다 뭐 그리고 갈치구이가 뭐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이걸 떠나서도 한국에 있는 스시아들끼리 비교를 해도 이 갈치가 유독 맛있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스시아들 중에서도 스시인이 워낙에 그 생선구이를 좀 잘하는 편이잖아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부쩍 맛있어진 이 스시인의 참치 내가 지난번에는 왜 스시 아라이 다음날 갔는데 스시 아라이 참치보다 더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 요번에는 아 물론 영상이 다녀온 시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3월에 또 일본 갔다 오면서 이제 아라이 말고 몇 군데가 진짜 참치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또 그거랑 비교하니까 또 뭐 내가 지난번에 오버했던 만큼 맛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 근데 그래도 뭐 요만한 참치는 한국에서는 이제 맛보기가 좀 힘든 편이긴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난번 쓰신 영상 제목이 아마 뭐 돌려막기 장인 뭐 요런 거일 거야 그러니까 이 셰프님이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코스를 구성을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거는 근데 지난번에도 나오긴 했어 그 고등어 봉초밥 근데 이거 말고 또 이번에 안 찍은 거 안 찍었으니까 괜히 이 영상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킨메다이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영상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건 뭐 영원히 내가 말 안 하면은 다 모를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3월달에 다녀왔을 때도 또 코스가 이제 되게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거든 그게 이제 오랜만에 나온 킨메다이랑 아까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스위모노가 돌아온 거랑 그리고 아 그 모미지오로시가 올라간 그 엥가와도 니기리로 되셨더라고 이게 뭐 코스 구성이 조금 이제 다채로워져서 그런지 그 괜히 셰프님이 약간 그 활기 찾으신 것 같은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물론 아직까지 뭐 그 저글링 가시를 하실 만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요 운이도 그 최근 들어서 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작년에 운이가 좀 맛없을 때가 꽤 많았어요 특히 쓰신 운이가 이상하게 맛이 없을 때가 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이 아니지 한 최근 들어서 몇 번의 방문 동안은 운이가 다 또 맛이 괜찮더라고 아 그리고 이때까지는 또 이 그 개살 들어간 장국이지 사실 이게 그 발라먹기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뒤에 나오는 뭐 막기류 이런 거랑은 괜히 그 된장국이랑 막기류가 또 더 잘 어울리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스위모노는 스위모노 자체가 되게 맛있는 건 맞는데 이제 김밥이랑 같이 먹을 땐 또 장국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난 그래도 당분간 좀 스위모노 먹고 싶으니까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셰프님 아 그리고 내가 스기타 영상에서 그 아나고를 두 종류를 다 안 먹었더라고 내가 배불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신성모독을 좀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소금 올라간 아나고를 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셰프님이 예전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음 그 내가 이 간뼈를 너무 좋아하잖아 간뼈막기 특히 이진욱 셰프님의 간뼈막기를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셰프님이 항상 나만 좀 두피스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홀수로 썰어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두피스씩 주실 때가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그 클레임을 한 손님이 있다더라고 왜 자기는 이거 두 개 안 주냐고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별거 아니라서 그냥 달라 그러면 원래 하나 더 주시거든 이게 뭐 새우나 조개류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가가 엄청 비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되게 쉽게 주시는 건데 나는 이제 옛날부터 저거를 더 먹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셰프님이 알아서 그냥 하도 단골이고 하니까 알아서 그냥 준비해 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조금 고가웠던 사람이 있나봐 뭐 물론 이제는 스시인이 신규 고객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마찰 일어날 일도 잘 없겠지 그런 거 보면은 장사 잘 되면은 그냥 오던 사람만 계속 받는 게 확실히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진짜 월간 또시 시리즈가 이 스시인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 뭐 나머지도 내가 원래 매월 가던 곳들이 좀 있었잖아 예전에 뭐 셰프님들이 좀 이동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 셰프님들이 옮겨 갔음에도 거기를 내가 이제 매월 안 가는 게 확실히 내가 봤을 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일본 여행이 풀리니까 약간 그 한국에서의 스시 크레이빙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? 근데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리고 원래 거의 다니던 데만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냥 전화해서 예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캐치 테이블을 정작 잘 안 써요 그 물론 이제 예약 확인 같은 건 다 캐치 테이블로 오지 근데 뭐 예약금 같은 거 그 결제 링크 이런 건 다 캐치 테이블로 오는데 처음에 이제 뭐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잘 몰랐어 근데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 예전에는 뭐 어느 스시아 이렇게 예약하려고 보면은 빈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텅텅 비어 있다 뭐 예전에는 뭐 몇 주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내일모레 것도 자리가 있다 뭐 이런 업장들이 되게 많이 생겼나 봐 근데 또 이제 스시아들이 가격은 또 올려놨지 하니깐 이제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끝